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절대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불륜을 했지만 지금 마음이 막 하다가닥 불에 타 오르다 못해 완전히 새까맣게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불륜쓴이 상관쓴이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아니 사람이 실수로 과거의 불륜을 저질렀으면 뭐 평생 연애도 결혼도 못하는 건가요? 친구가 저 돈은 벌레라고 하는데 얘 아무래도 저희 남친한테 꼰지를 것 같아요. 원제 불륜한 과거가 있으면..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여자입니다. 다름이 아니고 저한테 지금 너무나 큰 고민이 있어가지고 글 쓰는 거고요. 그리고 욕먹을 각오는 이미 단단히 하고 있어요. 그러니 뭐 욕을 하셔도 되는데 조언도 꼭 같이 부탁드립니다. 이미 제목에도 썼지만 사실 제가 몇 년 전 20대 후반때 같은 회사 유부남 직장 상사랑 1년 넘게 만났어요. 뭐 결국에 아내분에게 들키긴 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상간녀 소송은 안 들어왔습니다. 물론 회사에 소문이 나는 바람에 결국 그 남자도 저도 회사에서 나와야 했지만 어쨌든 제일 무서운 건 바로 소송이었는데 이상하게 그걸 안 걸더라고요. 물론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하루하루 늘 불안에 떨며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. 이러고 있다가 소송이 언제 날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저희 부모님도 알게 되는 거고 또 내 주변에도 다 알려질 건 시간 문제니까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거라서 항상 불안하고 무서웠는데 이상하게 아무 연락도 없고 소송을 걸지도 않더라고요. 근데요. 이게 좀 구차한 변명으로 보이긴 하겠지만 그때 저는 개인적인 일로 많이 우울증이 있었어요. 그리고 그 남자가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줬고 또 그 남자도 아내랑 사이가 엄청 안 좋다고 해서 그렇게 서로가 회사 일과 개인적인 문제로 힘든 것들을 같이 공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건데 이거는요. 누가 뭐라 해도 명백한 실수였고 당연히 나중에 피눈물 흘려가며 후회하고 반성도 진짜 오지게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지금에 와서 말을 하는 거지만 그때 들켰을 때 하늘이 노래지고 당연히 소송도 들어올 거라 얘기해서 이게 너는 너무 무섭고 특히나 회사도 나온 마당에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변호사 비용이랑 위자료 같은 거 이런 물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 남자한테 상의를 했더니 야 장난하냐? 나도 회사 잘렸는데 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어쩌라고 각자가 알아서 도생해야지 딱 이런 거지같은 배신감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그 뒤로 연락이 뜸해지다가 끝내는 도움을 줄 수 없다 헤어지자 이러면서 바로 저를 차단해버린 인간 말종이었죠 여하튼 그때 당시 너무 진짜 죽을 만큼 힘들고 또 겁도 나니까 답답하니까 제일 친한 친구 딱 한 명한테만 이 모든 걸 털어놨는데요 아무래도 이거 제가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제 인생에 걸린돌이 될 거라는 거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... 어쨌든 그때 상처는 컸지만 다행히 좋은 남친을 만나서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됐고 지금은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인데요 이런 마당이 그 친구가 대뜸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야 근데 꽁꽁이 너 과거에 불륜 저질렀던 거 말은 다 했냐? 딱 이러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털컹 정말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그건 왜 물어보는 건데 이랬더니 야 너 설마 그거 숨기고 결혼하려는 건 아니지?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런 건 말을 해야 하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너 그렇게 숨기다가 나중이라도 알게 되면 그땐 어떻게 할 거야? 감당되겠냐? 이러면서 막 정색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일부러 속이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아 물론 이게 제 잘못인 건 맞지만 그래도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나는 지를 친구라 생각해가지고 말을 한 건데 이게 뭐야 내 가슴에 비수를 콕 꽂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야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때가 되면 다 말할 테니까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랬더니 얘가요 또 저를 이상한 눈으로 아니 마치 벌레를 보듯 쳐다보는데 막 순간 울컥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뭔데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보는 건데 왜 사람을 벌레처럼 쳐다봐 이렇게 살짝 언성을 높였더니 숨기면 그게 벌레지 사람이냐 이러고는 가버려요 결국 이날 이후 저희는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고 지금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중인데 원래는 참 좋은 친구인데 그래서 그걸 믿고 말을 했던 건데 이제는요 되려 약점을 잡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아니 얘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막 배신감도 생기고 머리가 너무 깨질 듯 아프고 복잡해요 솔직히 말해서 억울합니다 아니 이미 다 지난 일이고 그것도 몇 년 전의 일인데 그리고 제가 그때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우울하다 보니까 잠깐 기댈 곳이 필요해가지고 그랬던 건데 아 물론 실수를 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저 진짜 진심으로 피눈물 흘리면서 반성 오지게 했는데 이제 와서 제 남친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? 뭐 솔직히 소송도 안 들어와서 기록 같은 것도 없고 또 그 안에 입은 태도를 보면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하고 뭐 그런 거 보니까 제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뭐 난리를 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저나 이 친구가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제 남친은 이런 저의 과거를 알 수 없지 않을까요? 아니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렇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? 그리고 이렇게 딱 한 번 실수하고 잘못을 한 사람은 아무리 눈물 흘리고 반성하고 또 이미 오래 지난 일이어도 평생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건가요? 지금도 안 그래도 계속 남친한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도 벌이잖아요 정말로 이정도 가지고는 저의 죄값이 부족한 걸까요? 백걸 1번 만약 내가 그 유부남 놈 아내였다면 어시구나 그래 네 년이 결혼할 때까지 내가 존버하고 있었다 넌 뒤졌어 이렇게 나올 겁니다 2번 뭐요? 실수? 그러면 어이가 없지만 실수라고 칩시다 근데 그거 알아요? 실수에도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 아무리 반성을 한다 해도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이런 등급도 다 나뉜다고 그렇게 봤을 때 님이 한 실수는 너무너무 희귀한 등급이라 갱생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운이 좋아 결혼에 성공한다 해도 님도 결국에 당할 거라는 그런 각오는 하면서 살아야겠지요 이거요? 제 경험담입니다 옛날 저희 아빠 차 위치 옛날 제가요 저희 아빠 차에 위치 추적기 붙여가지고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도 마찬가지지 그년이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했는데 문 닫게 만들었던 경험담이라고 알겠어? 너는 끝났다고 3번 실수는 사람이 실수를 한 사람은 아무리 반성하고 지난 일이어도 평생 연애도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? 라고 했냐?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이거 각오하고 버린 거 아니었어? 그리고 이건 실수가 아니라 죄지 죄 뭐 그래도 실수라고 주장을 하겠다면 말이지 네 남친한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 해봐 근데 못하겠지? 왜? 네 스스로도 이게 실수가 아니고 죽을 죄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어이구 그지 같은 게 실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저 끝 그렇지 실수라고 하는 건 기침하다가 똥을 지르는 게 실수지 4번 특히 이거 장염 같은 거 걸렸을 때 조심해야 되죠 4번 에? 그러니까 뭐야 너는 실수였고 그 유부남만 쓰레기였다 이거네 이야 이건 뭐 사랑의 피해자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네 어우 역겨워라 야 그리고 너 지금 착각 오지게 하는데 너 그 친구 입만 막으면 다 될 거 같지? 세상 좁다 너 5번 불륜 피해자였던 그 아내분이 너의 결혼식장에 플래카드 들고 서 있을지도 모를 일인데 그렇다면 예비 신랑한테도 마음의 준비를 할 기회는 줘야겠죠 6번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 남의 인생에 죄를 뿌릴 때는 훗날 나도 똥통해서 뒹굴 가고 정도는 해야 되는 거라고 하긴 뭐 머리에 똥만 들어찬 네가 뭘 알겠니 그지? 7번 아니 이건 분명 본인의 의지였고 또 그 상대가 유부남인 것 다 알면서도 할 것 다 할 때는 어? 즐겨놓고 이걸 왜 실수라고 하는 거야? 뭐? 그때 힘든 일이 있었다고? 그래서 뭐 심신미약 상태였냐? 스스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를 못한 채 막 홀로덩 벗고 그랬나?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데 뭔 실수야? 네 스스로 결정한 거고 그렇게 벌린 일이고 그리고 이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누락시키려는 네 인생의 한 부분이잖아 소송 안 당했으면 깨끗한 거냐? 돈 얘기하니까 도망간 그 유부남 놈만 쓰레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? 8번 아이고 우울하다는 분께서 유부남이랑 모텔 들락거리며 희덕거릴 기력은 있었나 보네? 제발 평생 혼자 살아라 원래 그래 개버릇은 남 못 주는 거요 아니 도대체 네 집 귀한 자식 인생을 조지려고 감히 결혼을 생각하는 거요? 9번 아니 이상해 이것들은 왜 맨날 실수라는 말을 하는 걸까? 그리고 아니 우울한 거랑 불륜이랑 뭔 상관이야? 그걸 왜 하는 거야? 우울증이 거기에 걸린 건가? 그런 건가? 그렇구나 10번 네 친구 말하는 태도로 보니까 정의구현 같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네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잘 사는 꼬라지가 보기 싫다 이런 것 같은데 말이지 이건 뭐 그래 솔직히 말해서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시한폭탄인 거요 그런데 조만간 터진다 120%의 확률로 끌 끌 끌 끌 내 댓글 쓰니 본인도 이제 아차 싶은 거고 또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자기 인생 완전 꽁 냈다는 걸 아이 씨 꼬시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이든 뭐든 그런 것도 할 사람한테 하는 거지 대신 상관 남녀에게 오늘 제가 한 줄을 주겠습니다 언제든 벼락을 쳐맞으면 아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라 감사합니다